아... 켤을까요? 아! 아 소리가 진짜 소리가 너무 큼 수도 있겠다 우이찬의 쏠닷 헤리비 버튼 전부 다 그 좀비들 중 하나일 뿐이야 너와 나 우이찬과 비가 꼼꼼꼼 알람 위가 똑같은 꼼꼼하여 던져도 던져도 잘해봐 심한 적같은 우이찬의 꼼꼼히는 대중이 하나도 있어 너는 달콤해서 야수지에 들어가 기다려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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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할 수 있을 때까지 아!